네 우선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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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사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신문상을 정말 인생에서 처음으로 참으자 아쉬워받는 기회인데 정말 이렇게 큰 상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를 깨버려주시고 저희를 챙겨주시는 이수만 선생님 김용희 사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김용희 사장님 김용희 사장님 아 그리고 항상 제가 기회처럼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잘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챙겨주시는 매니저 형들 우리 사랑 부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아홉 명의 부모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랑하는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만 믿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랜과 아홉 명이 정말 감사해야 할 부분을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요 병진영 사랑합니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아홉 명의 시대에 의미의 친절에 하소다, 짜의용! 원래 박상수님의 한국의 영상 ustedes에 대해 오늘 출연한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복잡했어요 오늘 사님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2021년에 N.C.T.L 프로젝트에서 드 있다는게 여러분과 함께 부탁드립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우리 멤버들, 우리 우리 팬들이 여러분을 nenhum evangel invoc이라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그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가품으로 다 수상수업을 이룬 수 있습니다.